LG 트윈스의 시즌 9차전 LG 트윈스 타선과 어떤 만남이 이어지게 될지 궁금합니다 8은패를 끝내야 하는 앤더슨입니다 3볼 1스트리, 홍창기의 카운트 낮게 홍창기가 지켜봅니다 볼입니다, 볼렛 1루점 홍창기, 스타트를 합니다 띕니다, 1루까지 홍창기 파고듭니다 문성주 밀어냅니다, 땅볼 유격수 받아들고 선행점 묶습니다 1루에 아웃카운트를 이어갑니다 김현수에게 초구 바깥쪽 1개 스트라이크입니다, 154 3루 카운트 상황이었습니다 김현수 멈쩍! 들어왔습니다, 루핑 스트라이크 이끌어져 들어오는 체인접이에요 궤도를 보시면 타자가 어떻게 선 쓸 수가 없는 컵실에 들어갔죠 이 공이 바깥쪽으로 달아나는 게 아니라 스트라이크 존으로 들어옵니다 김현수 멈쩍! 김현수 멈쩍! 벗어납니다, 선두 타자 볼에 이 시즌 EFF는 1위 자, 버트를 댑니다 최지훈의 특유의 버트, 끌어냈고 던집니다 1루에 아웃카운트 이어집니다 희생번드의 휴가, 그러나 날카로운 버트였습니다 자, 박성환이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3루 쏘았고, 3루 세입입니다 베이스를 박성환이 훔쳐냅니다 주자 3루에서 최정입니다 최정이 밀어냈습니다 오른쪽으로 쭉 뻗어갑니다 우익수, 참아냅니다 3루 자 홈으로 스타트 최정의 타점으로 랜더스가 선취점을 만듭니다 바깥쪽에 커터인데 최정 선수가 흔들이지 않고 정말 가볍게 밀어졌어요 2N2로 마주합니다 에레디아 강하게 빠져나갑니다 왼쪽에 뼈볼 좌익수 왼쪽으로 깊숙한 위치 에레디아 1루 밟고 2루까지 천천히 서서 들어갑니다 정말 좋은 타자죠 한유섭 벗습니다 한유섭 강한 타구 백핸드 오스틴이 건져냅니다 투수에게 토스, 베이스 밟습니다 그러나 오늘 경기는 SS 랜더스가 선취점을 만들어냈습니다 3곱째 움찔 그러나 몸쪽에 스트라이크입니다 오와우 빠른 공 스윙 삼진 156 오늘 경기에서 가장 빠른 공입니다 힘이 대단했습니다 와우 지금 공은 이지영 선수가 잡지 않았더라면 저희 중계에서까지 올라왔을 것 같아요 무섭더라고요 계속해서 살아올라옵니다 언제 다섯 개를 기록했지 싶은 품분들이 좀 계셨던 것 같습니다 지켜봅니다 스트라이크 빠른 공 2N2에서 어떤 공이 들어갈까요? 빠르게 낮게 들어왔습니다 154 와우 엄청난데요 얼굴도 너무 잘생겼는데 와우 자신감이 넘치는 표정이 나옵니다 잘생기기도 했는데 힘 대힘 높게 떠올랐습니다 멀리 가지는 못한 타구 중견수가 내려옵니다 세번째 아웃카운트를 이어주고 있습니다 들어올렸습니다 높게 거의 제자리에서 살짝 앞으로 기다립니다 기다립니다 원아웃 힘 대힘 스웨이 바깥쪽에 삼진 154 유력적입니다 가운데 높은 공인데 방망이가 따라가질 못해요 공은 선수가 무차미 코치 뭔가 이야기하네요 스웨이 151km 또 하나의 삼진입니다 최전 강한 타구 가볍게 빠져나서 왼쪽 연타 최정 선수가 지난 경기부터 타격감이 상관이 상관하고 있습니다 최정이 스타트에 띕니다 쏩니다 1루 승부 최정이 1루 베이스 한 베이스를 훔쳐냅니다 에레디아 들어 올렸습니다 왼쪽으로 높게 좌익수 잡아냅니다 고개가 돌아가고 지금처럼이면 스타트를 못하죠 땅볼은 1루수가 막아섭니다 타자주회를 처리했고 최정은 승루까지 투아웃됩니다 컨택률이 굉장히 높은 유형의 타자 이지영입니다 이지영의 컨택을 피해냅니다 스윙 삼진 득점권 위기에 더 강해지는 올스진 이 위기를 빠져나가는 LG 트윗스의 최원태입니다 앤더슨 구본혁 선수가 오늘 타석에서 공을 일부러 많이 지켜봅니다 힘껏 때립니다 뻗어갑니다 중견수 오른쪽으로 따라붙어 꽃잠프 어! 순을 떨어뜨립니다 떨어뜨립니다 구본혁 2루까지 들어갑니다 워낙 잘 맞은 타고인데 최지훈 선수가 잘 추격은 했지만 끝에서 이런 잘 맞은 타고들은 흔들릴 수 있는데 최지훈이었기 때문에 훨씬 더 믿을 수 있는 수비였는데 그렇죠 점프를 하다보면 사실 공이 더 흔들릴 수가 있거든요 네 번트 자세 허두환 자 완전히 커버를 들어갑니다 자 번트를 댔고 떨어뜨립니다 투수가 잡고 허두환이 자신을 희생합니다 1,4,3로 낮게 자 볼이 뒷쪽으로 빠졌고 허브로 파고듭니다 공을 잃어버렸고 허브로 들어옵니다 구본혁 득점 역전 지금 뭐 리드가 과감했고 스킵 정도도 완전히 과감했는데 공이 한 두 발 옆에 빠졌죠? 네 이 공을 들어옵니다 자 이재용 선수가 공이 위치를 찬 데 시간이 걸렸고 그 틈에 구본혁이 파고듭니다 예 그거를 놓치지 않고 바로 스타트가 됐어요 과감한 선택입니다 보여주면서 한정 앞서 나갑니다 벗어납니다 스트레이트 볼렛 자 진짜 뜁니다 그리고 오태곤은 때립니다 높게 떠올랐고 유격수가 뒤로 좌익수가 앞으로 오 볼의 위치를 잃어버렸고 떨어뜨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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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린공 하지만 아웃 1회에서 아웃 습니다 자 지금은 정연승 선수가 두 베이스 가기는 무리였는데 한 베이스를 더 가려다 보니까 지금 좌익수와 유격수가 팔을 벌리고 있잖아요 둘 다 잃어버렸다는 거죠 둘 다 공을 놓쳤어요 자 여기서 3두를 판단했으면 과감하게 가거나 스톱이었는데 오바론이 너무 컸죠 주자 깁니다 오태곤이 뛰었고 오태곤이 뛰면 살아납니다 공중재는 또 볼 2회 카운트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3곱째 끌어당깁니다 땅볼 1루수 잡아놓고 베이스 밟습니다 오태곤 3루까지 3곱째 끌어당깁니다 땅볼 2루수가 막아놓고 3번째 아웃카운트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눈을 부릅 뜨면서 사인을 받아둡니다 눈을 부릅 뜨면서 사인을 받아둡니다 2회 2 낮은 볼 컨택 땅볼 센터쪽입니다 빠져나갑니다 중견수 앞뒤야타 빠른 공인데 지금의 몸쪽에 낮은 코스를 중앙으로 돌려줍니다 최정identified 최정은 최고의 포장과 함께 집중해보려는 최정입니다 최정은 Cuban 3-2-3-2-3-1-5-0-1-ospital 뻗어뜨립니다. 깜짝 넘깁니다. 최정 랜더스 자 지금 느린 변화군데 최정 선수가 완벽하게 받아서 중앙으로 되돌려줍니다. 어제 경기에서는 패스 앞에서 두 번 잡혔지만 오늘은 충분히 넘어갈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주네요. 타구를 멀리 보내고 스스로 홈까지 들어오는 것 두 글자로 랜더스는 최정이라 부르고 KBO 리그 홈런이라고 읽습니다. 역전입니다. 자 지금 커브를 완벽하게 타이밍을 맞춰냈죠. 만년 순간에는 아 지금 이루지다가 택업을 해서 3루 정도 가겠다 싶었는데 커브에 회전이 많이 걸리다 보니까 비거리가 상당히 멀다. 최정이 점수를 뽑으면 이길 수 있는 팀 와이번스 랜더스 모두 최정의 이름으로 이어집니다. 에레디아 밀어냈고 빠져나가면서 오른쪽에 한타 이 흐름을 이어갑니다. 불헌 홈런으로 경기가 역전이 됐고 또 에레디아 선수가 투기의 우측 탁으로 또 출루에 성공합니다. 1루스 에레디아 타석의 한류선 밀어냈습니다. 2타우 높게 떠올랐습니다. 좌익수가 잡아냅니다. 홈런을 기록하면 팀이 9승 3패입니다. 뛰었고 때렸습니다. 땅볼 3루스 끊어냈고 에레디아가 1루 맞고 3루 갑니다. 3루 비어있고 3루에 에레디아 바람보러 거냐 곱까지 바람봅니다. 곱까지 들어옵니다. 에레디아 에레디아입니다. 에레디아 홈에 들어올 때는 맥스테의 무너크로 들어옵니다. 스타트가 됐는데 3루 쪽에 드린땅볼이잖아요. 3루가 비울 수밖에 없는데 오스텐 선수가 욕심을 부렸어요. 빠져나갔고 홈까지 파고들면서 마지막에 뒤로 들어옵니다. 그걸 흥결 표정이 좀 이가졌죠. 자 높게 루킹 스테이크 아웃됐습니다. 그러나 최정예의 홈런과 에레디아의 홈까지 파고들었던 이 바람드는 플레이가 점수를 4대 2로 뒤집었습니다. 10.05의 평균 자책 21경기 29과 3분의 2인 김대현 선수입니다. 김밤보 선수가 낮게 던질 것을 요구했고 날카롭게 오른쪽으로 우익수와 우츠라인 사이에 떨어집니다. 정준재는 뜁니다. 계속 뜁니다. 정준재 아직도 뜁니다. 3루까지 3베이스를 내달립니다. 자 이런 모습을 믿고 이신경 감독이 오늘 라인업을 구성을 했는데 정준재는 컨택합니다. 땅볼 끌어냅니다. 전진 홈 성공 빠져나갑니다. 이렇게 한 점이 들어왔고 박성환 2루까지 2베이스 틀어갑니다. 랜더스가 한 점 더 멀어집니다. 자 오늘은 랜더스가 빠른 발로 LG를 완벽하게 흔드는 데 성공을 하죠. 바운드볼 낮게 갑니다. 자 3루 갑니다. 3루에 들어가라 박성환. 온블러 스트라이프. 최지훈 때렸다 빠져나갑니다. 오른쪽에 딥스컷하고 최지훈도 뜁니다. 계속 뜁니다. 아직도 뜁니다. 그러나 1회에 멈추는 최지훈입니다. 자 저는 사실 최지훈 선수까지 3루를 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있었는데 일단 브레이크를 한 번 겁니다. 김대현. 최정 끌어당깁니다. 땅볼 3루수 막아놓습니다. 선행자 묶어놓고 1루에 최정을 정리합니다. 강하게 때렸고 빠져나갑니다. 왼쪽에 한타. 이 타구는 적시타. 3루를 돌았고 홈까지 최지훈을 불러들이는 에르디아의 적시타입니다. 다시 한 번 몸쪽에 빠른 롱을 좌측에 강한 타구를 또 만들어냅니다. 한유성. 강하게 때렸고 한유성의 빠른 타구 빠져나갑니다. 에르디아 2루 맞고 3루까지 갑니다. 3루 승부 에르디아 들어갑니다. 자 이제 뭐 한유성 선수까지 살아나는 SSD의 타선이에요. 타선에 불이 붙었어요. 가볍게 때렸습니다. 이지영의 컨택. 중견수 앞에 떨어지는 적시타이지영. 또다시 한 점. 또다시 벌어집니다. 좋았던 모습이 오시즌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9개의 홀드. 좋은 활약을 선보이고 있는 오시즌 조병헌 선수입니다. 원투에서 떨어뜨렸고 땅볼 빠져나갑니다. 신민재의 컨택 안타로 이어집니다. 홍창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닥 때립니다. 센터 쪽을 향합니다. 중견수. 잡아 냅니다. 원아웃. 떨어뜨렸고 땅볼 일로수. 자 맞고 굴절. 떨어뜨려 놓고 돌아서 또 일로. 일로 세입입니다. 베이스에. 다 안느냐가 한 번입니다. 나옵니다. 아웃입니다. 이렇게 판정이 디박힙니다. 2구. 땅볼이 됩니다. 2루수가 기다립니다. 끊어냈고. 세 번째 아웃 카운트를 전달합니다. 자 14세이브에서 2점 대판균 자책점. 보시죠. 문승원 선수입니다. 스윙. 삼진 물러납니다. 원아웃. 바깥쪽에 삼진. 투 아웃입니다. 가끔씩 한 번 읽어드릴게요. 자 문복영이 때렸던 오른쪽을 향합니다. 우익수 내려오면서 아웃 카운트. 갑자기 만난 난기류. 흔들리고 길었던 판연패를 거쳐. 착륙 성공. 랜더스가 무사기환 돌아옵니다. 오늘 앤더슨 선수의 완벽한 투구도 있었고. 최정 선수의 결정적인 홈런으로 랜더스가 연패를 끊어냅니다. 랜더스가 랜더스로 돌아옵니다. 길었던 연패가 여기에서 끝납니다. 랜더스로 돌아옵니다.